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실습을 시작할 건데요. 우리가 만든 오픈 튜토리얼 초기 버전을 이 아마존 웹서비스를 통해서 실제로 서비스를 해보죠. 자 여기 보시면 아마존 웹서비스에 회원 가입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따로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보여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내용들을 잘 따라오시면 어렵지 않게 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신용카드 결제가 들어가는데 실제로 결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 결제, 그 신용카드가 유효한 신용카드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이 단계고 그때 과금이 되시면 다시 이 돈이 돌아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점도 좀 참고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회원 가입을 다 했고 이제 아마존 웹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는 준비가 됐다라고 간주하고 제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제일 먼저 EC2의 홈페이지를 방문해보죠.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자 아마존 엘라스틱 컴퓨터 클라우드 자 아마존 EC2라고 적혀있죠. 자 그 중에서 이제 음... 이 위쪽에 보시면 내계정이라는 거 있죠. 여기서 AWS 매니지먼트 콘솔이라는 걸 클릭합니다. 클릭합니다. 이 콘솔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존 웹서비스를 여러분들이 그 콘솔 환경, 그러니까 명령어를 직접 입력하는 환경이 아니라 이 웹 콘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웹을 통해서 아마존 웹서비스를 아주 편리하게 제어할 수 있는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는 서비스가 아마존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기 위한 방법이 이 콘솔이라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닉네임을 로그인을 하셔서 접속을 하시면 되겠죠. 저는 저의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생긴 화면이 나타나고요. 그 중에서 위쪽에 보시면 서비스라는 게 있고 옆에 보시면 EC2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서 이 중에서 EC2를 클릭하셔도 되고 여기서 직접 EC2를 클릭하셔도 됩니다. 여기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아마존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들이에요. 상당히 많죠. 다들 상당히 흥미로운 서비스들입니다. 저는 여기 있는 EC2를 클릭해서 EC2의 홈페이지, 즉 매니지먼트 콘솔의 EC2 페이지로 이동을 했습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이 레전이라고 적혀있는 거 보이시죠? 이건 지역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지역에 있는 아마존의 인프라를 사용할 것인가를 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디폴트로 US 웨스턴, 웨스트라고 적혀있죠? 오리건주라는 뜻인데요. 오리건주에 있는 아마존 인프라라는 뜻입니다. 자 클릭해보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아시아 펠스픽, 그 도쿄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한국과는 제일 가깝기 때문에 이 속도가 제일 빠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 속도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바뀌고 또 궁극적으로는 한국내에도 아마존 웹서비스가 진출할 가능성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장 빠른 것은 여러분들이 현재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 세계를 상대로 아마존 웹서비스를 한다고 하면 굳이 도쿄를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 아니면 미국에 주로 타겟팅이 되는 고객들이 있다면 미국을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겟링 스타트라고 하는 부분에 보시면 런치 인스턴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떠요. 자 그럼 여기 옵션 중에 저는 퀵 런치 위자드라는 걸 선택을 하고요. 네임이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저는 오픈 튜토리얼스 언더바 키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그 SS키젠이라는 거 저번에 GitHub 같은 수업을 하면서 했었는데 버전관리를 건너뛰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 아마존 웹서비스에 접속을 하려면 즉 여러분의 집에 있는 로컬 컴퓨터 자신의 컴퓨터를 통해서 여러분이 생성한 아마존 인프라 위에 있는 컴퓨터를 여러분 집에 있는 컴퓨터로 제어를 하려고 하면 SSH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제어를 해야 됩니다. 바로 그걸 제어하기 위해서는 이 아마존 웹서비스에 키를 만들어서 프라이빗키와 퍼블릭키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 키를 만들어서 그 키를 여러분의 자신의 컴퓨터에다가 저장을 해놨다가 그 아마존에서 만든 서버 컴퓨터 있잖아요. 그 서버 컴퓨터에 접근을 할 때 여러분이 지금 만든, 지금 만들 이 키를 이용해서 그 서버에 접속하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은 진행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는 OpenTutorials Underbar Key라는 이름을 썼어요. 여러분들은 본인이 원하는 이름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다운로드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하시면 자, 이렇게 이 OpenTutorials Underbar Key.pump이라는 파일을 여는 중이라고 나오죠. 그럼 이 파일을 저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 파일을 지금 여기 다운로드 받은 파일이 있는데요. 이 파일을 카피해서 저의 개발 환경에 키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고 여기에다가 저장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 키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아마존 웹서비스에 자신의 컴퓨터에 접속하는 이 열쇠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유치되면 안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주 안전한 곳에 보관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지금 우리는 뭐 실습하는 단계니까 그렇게 보안은 중요하지 않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할 때는 이런 부분을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저희 OpenTutorials라는 그 서비스에 접속하는 컴퓨터는 이 전용 머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컴퓨터는 그 어떤 것도 하지 않고 실서버에 접근할 때만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런 키나 비밀번호나 이런 것들이 누출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안전한 컴퓨터에, 안전한 공간에 보관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인증을 위한 키를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을 했으니까 이제 실제로 이 컴퓨터를 아마존 인프라 위에서 우리가 생성을 할 때가 됐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운영체제들이 있는데 저는 우분투를, 우리는 우분투를 기준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우분투를 선택을 하죠. 그러면 여기 우분투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프리티어라고 적혀있는 게 여러분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그렇게 적혀있지 않은 것은 무료로 사용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저는 우분투 서버 12.04 LTS라는 것을 선택을 할게요. 이 버전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동영상도 옛날 것이 될 거 아니에요. 그에 따라서 버전은 달라지겠죠. 여러분들이 적당한 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버 환경이기 때문에 64비트를 저는 선택했고요. 그 다음에 컨티뉴을 누르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생성하려고 하는 이 인스턴스 즉 인스턴스라고 하는 것은 한 대의 컴퓨터가 인스턴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서머리가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 번 리뷰를 쭉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런치라는 버튼을 누르면 워킹이라고 나오죠. 그러면 이 컴퓨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 보면 지금 컴퓨터를 만들고 있는데 몇 분 정도 걸린다라고 이렇게 나와있죠. 그리고 여기서 클로즈를 누르면 여기 보시면 인스턴스라는 부분을 보이시죠. 여기 인스턴스를 클릭하면 여러분이 생성한 인스턴스 즉 서버 컴퓨터들이 리스트업되어 있는 페이지로 이동을 합니다. 그럼 이 중에서 이 스테이터스 체크라고 되어있는 부분에 이니셜라이징이라고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것은 방금 인스턴스를 생성을 했기 때문에 지금 컴퓨터를 만드는 작업을 아마존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가 다른 상태로 변경되게 되면 인스턴스가 생성이 된 거죠. 여기 있는 리프레쉬 버튼을 이렇게 중간중간에 눌러보시면 이 상태가 이렇게 녹색으로 변경되면 완료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화면에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스턴스들의 리스트를 보여주는 화면이고요. 여기에 보면 인스턴스의 이름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생성한 인스턴스의 고유한 이름이 이렇게 나타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AMI 아이디라고 하는 것은 이 이미지 아이디인데 지금 모르셔도 되고 그리고 여기 타입으로 이 마이크로라고 되어있는 것은 이 서비스가 마이크로 인스턴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상품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스테이터스는 러닝, 현재 작동하고 있다는 거고 기타 등등의 정보들이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인스턴스를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밑에 이 인스턴스와 관련된 여러가지 조작들을 할 수 있는 화면이 이 스플릿된 화면 아래쪽에 나타나고요. 그리고 여기서 오른쪽 클릭을 하면 이 인스턴스와 관련된 여러가지 제어를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오게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 터미네이트라고 하는 것을 클릭하면 이 서비스를 삭제하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아마존 웹서비스를 사용을 하다가 더 이상 쓸 필요가 없다. 그러면 터미네이트를 누르시면 되고요. 그리고 스탑을 하면 멈추는 거고 리부트를 하면 이 컴퓨터를 껐다가 키는 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인스턴스를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이 인스턴스에 접속을 해야겠죠. 그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ssh라는 건데요. 그거는 제가 또 다음 동영상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